반갑습니다. 단계생윤 강상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5월을 발전적 변화의 시기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캐스트의 제목이 발전적 변화를 위한 조언이에요. 여러분 변화란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더 나아지는 것도 없고 더 퇴부하는 것도 없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외형만 변하는 변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변화가 있고요. 또한 가슴 아프게도 퇴부하는 변화도 있습니다. 이 5월이라는 시기는 우리가 발전적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때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나은 존재,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5월은 참 특이한 달이에요. 5월은 무슨 달이냐? 그럼 뭐 가정의 달이다. 그 다음에 5월은 어린이의 달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5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변화의 달인 거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데 완전히 봄을 벗어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여름에 진입하지도 않은 애매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보면 입시에 대해서 완전한 긴장감을 갖는 시기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제 예전처럼 긴장감이 떨어지는 시기도 아니에요. 6월 모의고사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이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거나 계획을 세우지만 5월은 좀 막막한 달 또는 애매한 달 이렇게 규정되죠. 따라서 이 5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1년의 앞으로의 입시, 일정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 5월 달을 알차게 보내고 이 5월 달은 발전적 변화를 위한 노력을 위한 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월 달은 변화의 시기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계절적인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야 됩니다. 5월 달이 되면요. 여전히 일교차가 큽니다. 일교차가 크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잔병치레가 많아져요. 잔병치레가 많아지면 실제로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계절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건강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더워지면 여러분들의 체력이 급격히 낮아지고요. 체력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신경이 좀 더 예민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경의 예민함 또는 내가 좀 체력이 약한 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계절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먹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운동을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이 다가오면서 땀을 많이 흘리고 여러분이 많이 먹다 보면 몸이 점점점 비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점점점점 여러분들이 맞는 옷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먹는 걸 줄일 수는 없거든요. 왜? 입시는 그런 말 하잖아요. 체력장이다. 먹는 걸 줄일 수는 없으니까 주어진 자투리 시간에 어떻게 여러분이 운동을 해서 계속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N수생들 있잖아요. 5월까지는 사실 별일이 없었어요. 왜? 여러분의 친구들 대학 갔지만 대학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적응해봤자 별다른 일들이 없고 그 친구들은 지금 중간고사를 받잖아요. 그런데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뭡니까? 각 학교 축제 사진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또 남녀 간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된 일들을 자랑하고 이럽니다. 여러분 대학도 안 가서 열받아 죽겠는데 친구들은 그렇게 나에게 부러움을 사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계절적인 변화가 가지고 오는 뭘 잘 통제해야 됩니까? 심리적인 변화를 잘 통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공부했냐면요. 12월 겨울방학 때 거의 말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12월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한 친구들도 있고요. 또는 1월 달부터 공부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좀 길게 잡아서 12월, 1월, 2월, 3월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 100일 좀 넘게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100일 넘게 지속적인 어떤 활동을 하면 그 성과가 나오길 바라는데 성과가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특히 뭐 어려운 과목들 있죠.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는 과목은 100일 넘게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성적의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해도 될까? 내가 이걸 한다고 과연 성과가 날까?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도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결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과를 얻는 겁니다. 한 100일 정도 해놓고 이 365일에 입시를 준비한다고 해놓고 100일 해놓고 성과가 나오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예요? 방향을 전환하거나 아니 목표를 조금 낮추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 따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계절적 변화의 시기에 뭘 해야 됩니까? 목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성적의 변화를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요.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성적의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은 아 내가 좀 더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지금까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점검의 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중간중간 점검을 하는데 주로 뭘 점검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는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들었는지 이걸 점검한다고요. 내가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는지를 점검한다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점검의 요소는 뭐냐면 과연 내가 올바른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나의 사고 방식과 나의 성향에 맞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세 번째 내가 무의미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무의미한 공부란 뭐냐면 전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한데요. 누구나 맞을 수 있는 문제를 너무나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나 맞을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하면 됩니까? 감강주지를 하면 되고 누구나 어려워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나 어려워하는 문제는 한 번 정복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문제 하나를 정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심리적 만족과 심리적 보상을 줄 수 있는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를 풀면서 상당히 큰 기쁨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방식의 공부를 해야 되냐면 나에게 지금 당장의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공부보다는 장기적으로 나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야만 되고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이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연관계획을 세우면 연관계획을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 시기에 아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이 밀렸다. 이 밀린 걸 어떻게 보완하면서 공부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다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했는가 그리고 6월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그 6월 모의고사를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고 계획을 잡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 변화의 시기 성적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상황별로 학습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상황별 학습방법의 적용이에요. 오타인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완강한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모의고사를 한 번 실시했는데 개념을 다 완강했지만 어떤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왜 이렇게 많이 틀렸니? 근데 선생님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한 번 완강했잖아요. 완강했다고 하더라도 6월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그래도 적어도 첫 번째로 전범위를 한 번 복습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개념을 완강한 학생들은 첫 번째로 전범위를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풀었던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안 풀었지만 중요한 기출문제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적 감각을 기르고 6월 모의고사를 봐야 된다. 난 개념 한 번 완강했으니까 그 다음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성적 잘 나왔으니까 그냥 6월 모의고사 보면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여러분 머리는 기억과 망각 중에서 어떤 힘이 더 크냐면 망각의 힘이 더 큽니다. 따라서 개념을 완강한 학생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전범위에 대한 적어도 한 번, 많으면 세 번의 복습은 필요하다. 쑥 넘겨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런 정도로 복습을 하면 돼요. 두 번째, 기출문제는 필히 점검을 해라. 그 다음에 뭐합니까? 실전 모의를 통해서 6월 모의고사 때 새롭게 출제될 수 있는 쟁점들과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들, 새로운 표현들에 대한 점검 필요하겠죠. 지금 이 학생들이 제일 마음이 급한 학생들이에요. 현재 개념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6월 모의고사까지 개념 강의만 수강해도 일정이 잘 안 나와요. 이런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이 많은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한다. 내가 개념을 배운 걸 완벽하게 이해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진도가 느린 학생들이에요.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한 학생들이 진도가 느려요. 꼼꼼하지 않은 학생들은 진도는 빠른데 배운 내용을 제대로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습이 중요하다면 아직 개념을 완강하지 못하고 수강하고 있는 꼼꼼한 학생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강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강의 듣는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6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다 완강을 못할 것 같은데 개념 강의를 필히 들어야 될 강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핵심 단원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핵심 단원을 우선적으로 공부하면 여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초반부에 핵심 단원을 공부하면 여러분의 문제를 보는 수준,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사고력 자체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 뭐예요? 중요하지 않은 단원들을 공부해도 충분하다. 특히 생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념을 수강하고 있다면 핵심 단원을 우선적으로 끝내라. 그래서 목차와 상관없이 핵심적으로 오답률 탑5에 들어가는 주로 나오는 단원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해라.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 공부했던 내용을 누적적으로 복습해라. 그 다음에 비중요한 단원들은 한 번 쭉 훑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실전 모의를 보면서 아, 핵심 단원을 공부하니까 킬러 문제들이 이렇게 맞는구나. 그 다음에 피핵심 단원들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아, 독해력으로 푸니까 충분히 풀리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좀 더 과감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물표를 진행했거나 작년에 수능을 응시했던 학생들이 있어요. N수생들이죠. 이런 학생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출문제를 한 번 복습해라. 근데 기출문제를 신문이 나도록 봤다. 어? 딱 문제를 보는 순간 정답이 떠오른다. 이런 학생들 제가 뭐 위주로 보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제시문 위주로 꼼꼼하게 읽어라. 제시문의 표현이 변형돼서 선택지로 나오니까 특히 전년도에 평가원 모의고사 및 수능 문제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으라 그랬어요. 따라서 문표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이제 작년에 공부를 했고 작년에 성적이 잘 나왔는데 6월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그냥 가만히 있자니 조금 불안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복습해라. 그 다음에 뭐합니까? 오답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오답을 정리한 다음에 뭘 하는 게 좋습니까?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게 좋다. 따라서 개념을 완강한 학생들은 좀 더 치밀하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 개념을 수관 중인 학생들은 좀 더 과감하게 건너뛸 건 건너뛰고 집중할 건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동안 문제를 많이 풀어왔고 생년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학생들은 이제 기출문제 제시문을 보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하고 오답을 정리해서 완벽함을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5월을 맞이해서 이 5월을 발전적 변화의 계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각 상황별 학습법을 적용해서 여러분 6월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 얻길 바라겠습니다.